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 이상루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도주를 좀 더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2차전지 특집으로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 말로만 들었지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모르셨던 분들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서 많이 배웠다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응원 댓글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준비했던 내용은 또 양극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극제 2차전지 배터리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화로 따지면 주연이죠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극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양극제라는 부분인데 자 과연 양극제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4대 요소가 뭐라고 했죠 자 첫 번째 양극제 두 번째 응극제 세 번째 분리막 네 번째 전해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오는 이 양극 양극제에 대한 역할은 바로 전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끌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극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수가 한 게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상반기 배터리 수출이 15.6%가 증가했다 자 거기에 양극제는 65.6%로 늘어났다 자 우리나라 양극제가 전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나 봅니다 그러면 이런 양극제에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현재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판매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양극제에 관련 이 양극제 과연 뭐냐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양극제라는 것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제조 원가에서 제조 원가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양극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제의 4대 요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35% 이상 약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양극제라는 거예요 조금 과하게 얘기한다면 절반은 양극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이런 양극제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왜 중요하냐 라는 부분인데 중요한 이유는 배터리에 대한 용량과 그리고 전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양극제라는 겁니다 양극제에 대한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배터리에 대한 성능도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전기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게 가능하게 만드는 원료가 바로 이 양극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서 그러면 대표님 양극제가 있고 제가 듣기로는 전구체도 들어봤습니다 전구체와 양극제에 대한 차이는 어떤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양극제와 전구체에 대한 차이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극제라고 하면 양극제라는 것은 화합물을 모두 다 합성시켜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양극제가 됩니다 여기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왼쪽에 광물이라고 있습니다 광물은 광물 자체가 있는 그대로 순수한 광물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가공시키면 우리가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물, 여러분들이 아는 리튬이라는 것은 여보 호수의 액체로 녹아 있거나 또는 광산을 통해서 고체 상태로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광물이라고 합니다 이 광물 자체를 재련시켜서 가공시켜서 우리가 원료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리튬이 되는 거죠 니켈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켈도 광산을 통해서 채굴을 해서 그것을 재련 가공시키면 니켈이라는 원재료가 됩니다 이 원재료를 가지고 리튬도 하나의 원재료고 니켈도 하나의 원재료입니다 흑연도 하나의 원재료고 콜타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원재료입니다 이 원재료를 가지고 한 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니켈과 망간을 합성시켜서 하나를 화합물으로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전구체라고 부릅시다 하고 서로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니켈과 코발트와 알루미늄을 합성시켜서 하나의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리튬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전구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리튬을 포함시켜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것은 그때 양극재가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좀 더 해드리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를 하나를 만들어놨습니다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분양 전까지는 이건 전구체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들어오고 나면 이것은 사람을 리튬에 비유하면 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것은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구체에서 양극재 한 마디 리튬만 더하기를 한다면 이것은 이제 양극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리튬은 몇 퍼센트가 포함되는 겁니까 리튬은 약 65%에 70% 가까이가 리튬이 포함되고 우리가 전구체 안에서에 대한 니켈은 하이 니켈 배터림을 감안했을 때 약 60% 가까이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 니켈 배터리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양극재 안에서도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이 뭘까 바로 이 니켈입니다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 계속적인 이제 화재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니켈이 우리가 밀도는 대단히 높아요 밀도는 높은 대신 대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화재가 이루어졌다면 대부분 다 이 니켈 때문에 이루어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극재와 전구체에 대한 차이는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이 따로 있고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번 구분을 하셔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 NI 그리고 CO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저희 화면에 같이 한번 보세요 자 NI라는 것은 이제 니켈이고 CO는 코발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NI가 따로 순수 금속이 있고 코발트라는 순수 금속 또 한 개가 원소가 한 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화합식으로 이제 화합으로 만들어내면 NICO가 되겠죠 그 NICO라는 것이 바로 이 전구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양극재로 NCA 그러니까 리튬을 포함해서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 양극재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NICO-LAI 죄송합니다 AL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 리튬과 코발트와 알루미늄 NCA 배터리를 만들어낼 때 리튬이 빠져있는 상태를 우리가 전구체라고 한다 리튬이 포함되면 양극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화합물들을 하나 이상에 대한 부분으로 합체시켜서 화합물을 만들어낸 것을 전구체라고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리튬을 갖다 붙인다면 바로 양극재가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양극재에 활용되는 금속들이 있습니다 그으로 삼홍계 배터리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만들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 삼홍계 배터리를 국내 기업들이 생산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삼홍계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LFP 배터리를 많이 쓰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니켈이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나다니는 전기버스 많이 보셨죠 그런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회계라도 화재가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기버스들은 현재 국내 유통되는 전기버스는 대부분이 LFP 배터리를 쓰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양극재에 활용되는 금속 원소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현재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NCA 배터리가 있을 때가 있고 또는 NCMA 배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N, 바로 이제 우리가 니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에너지에 대한 밀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밀도 자체가 낮으면 낮을수록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같은 공간이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NI, 바로 이 니켈이 차지하는 것이 밀도를 주는 부분인데 밀도가 높을수록 성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3호기 배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니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발트가 나옵니다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이 니켈이 부족한 안정성을 잡아주고 수명을 좀 더 연장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코발트입니다 이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과 수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망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안정성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행에 대한 주행 거리를 좀 더 늘려주고 그리고 주행에 대한 출력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알루미늄입니다 출력이 부족한 부분 자체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하고 난 다음에 계속적인 충전이 되지 않고 어느 순간이 되면 충전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그 꼽아놨더라도 우리가 콘센트로 꼽아놨더라도 충전을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니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 양극제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급등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급등했던 이유는 뭘까 바로 이 미국에 대한 역량도 상당히 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차트를 잠시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에코프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최근에 이제 검색식에 추출됐던 것이 5월 12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22일 날 추출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검색식에 국민 검색식입니다 국민 검색기에 추출됐던 것이 6월 5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격대가 57만원, 55만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50만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기간에 한 280%에서 한 270%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에코프로 비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엠 같은 경우에도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다만 이제 1봉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최근에 5월 12일 날 텐텐베그 검색식에 추출이 되었고 그 이후로 국민 검색식에 5월 23일 날 추출이 되었습니다 추출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가격대 23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8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또 이것도 한 230%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런 국민 검색식은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물론 무료입니다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국민 검색식으로 2차전지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 추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그룹도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 76만4천원까지 올랐으니까 단기간에 약 2배 정도 올랐던 부분이었습니다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조금 피로감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성장 석터이기 때문에 조종은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엠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5월 30일 날 가격이 33만원대 멈춰 있고 그 이후로 69만4천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단기간에 100% 이상 또 상승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양극재와 전구체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인 에코 프로그룹과 그리고 포스코 그룹이 지금 단기간에 약 두 달 만에 다들 100% 이상이 올라왔던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주도주 역할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크게 상승했던 운동력은 뭐냐 앞서 조금 힌트를 드렸는데 바로 미국이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워봤던 것이 주도주의 필수 조건을 한번 배워보셨습니다 주도주에 대한 필수 조건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기술적 혁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내 생활의 체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고 세 번째는 실적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내 생활의 혁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바로 혁신적인 변화 우리가 전기차는 혁신이라고 봐야겠죠 내연기관 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내연기관 엔진이 없어지고 모터로 바뀌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휘발유나 경유로 달리던 차들이 지금은 배터리로 달리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만큼 혁신적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이것을 직접적으로 운전하는 나의 입장에서 당연히 내 생활에도 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두 가지에 대한 주도주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이 2차 전지였기 때문에 단기간에 두 달 만에 100% 이상을 급등 양상이 나타날 수 있었는데 다만 2차 전지는 현재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국내 시장은 너무나 작다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부분 자체에서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부분 생산량에 대한 절반과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중국 기업들입니다 그것을 타개해 나가는 양대 동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중국이 50%를 보유하고 있다면 나머지 50%를 먹을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에 대한 모멘텀을 상당 부분 받고 있습니다 그 일적인 예로 그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RA에 대한 법안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국내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상당 부분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우선은 우리가 미국 IRA에 대한 EV EV는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PHEV 바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품 및 광물에 대한 분류를 했을 때 IRA에 대한 법안 시행 세부안을 보시면 배터리 부품에 대한 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배터리 셀, 모듈, 응급판과 양급판, 분리막, 전해질 등을 얘기한다 핵심 광물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였고 구성 재료로 보시면 양급제와 응급제에 대한 활물질, 전액 원료, 알루미늄 밖과 동밖 우리가 양급제와 응급제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 대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현재까지도 성장성을 유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주도적 배털을 나타내고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28억 달러를 배정하겠다 결국에는 이런 28억 달러를 배정했을 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바로 국내 기업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의 시장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기업들이 고평가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업종들도 고평가를 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우리나라 안에서에 대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넘어가서 미국이라는 나라와 유럽이라는 나라 인도라는 나라 그리고 동남아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50%까지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을 이끌고 있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양극재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일부 수출입 동량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달 수출입 동량 지표가 생각보다는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일부 조정 양상이 드러날 수 있겠지만 그 부분 자체는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2차 전지 특히 양극재는 주도주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미국 IRA에 대한 기대감은 2024년도 2025년도에도 상당 부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더 우상형 할 수 있는 그림이 연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봤던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 그룹은 현재 같으면서도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극재 기업이 두 군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LG화학도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고 LNF도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포 신소재라는 기업도 양극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직 계열화를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원자재를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리튬 여모에 대한 부분 자체의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종합상사회사로서 전세계 자원개발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협력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포스코 퓨처엠은 전구체와 흑연을 제조 생산을 하고 있고 양극재, 은극재에 대한 부분에서도 제조 생산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은 포스코 HY클림메탈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도 현재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전구체와 수산화 리튬을 제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의 차이 지난 시간에 한 번 말씀드렸다 그죠 수산화 리튬은 좀 더 순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EV, 좀 더 고성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탄산 리튬은 좀 더 순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낮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차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과 포스코 그룹의 다른 부분은 포스코는 원자재부터 조달이 들어간다는 거고 지금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간 소재부터 지금 내재화에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양극재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폐배터리 리사이스클링을 담당하는 기업은 에코프로 CNG에서 담당한다 에코프로 그룹의 장례 계획에 대한 부분을 한 번 같이 보시면 전구체에 대한 양산 능력을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활용을 해서 북미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IRA에 대한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북미의 현지 리사이클과 북미의 FTA 체결국을 통해서 리튬을 공급을 받고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전구체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또는 미국에서 생산을 해서 전구체의 내재화를 극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극재는 북미에서 현지 생산을 통해서 미국의 공제 혜택을 받아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IRA에 대한 비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와 고객사에 대한 리튬을 통해서 자원을 조달 받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과 중국과의 파트너 협력을 통해서 국내와 미국에 대한 현지 생산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부분 자체는 이 IRA를 극대화시키겠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코프로에 대한 장례적인 부분 자체를 보시더라도 리사이클링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전구체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화 리튬, 한 번 가공시켰는 수산화 리튬에 대한 부분도 하나의 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양극제 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축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2차전지 중간 소재기업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다 하겠다라는 부분이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양극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현재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설과 신설을 통해 가지고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꾸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는데 양극제 광량 공장, 양극제 포항 공장, 응극제 이 공장, 생산 라인업 확대 흑연, 응극제를 신설을 했고 뉘아물 소송 공장까지도 증설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2022년과 2023년도에 추가적인 금액을 투자를 해서 양극제 광량 공장에 대한 부분, 양극제 포항 공장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증설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응극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아물 소송 공장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료되는 시기가 바로 2023년도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시장에 대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그룹은 양극제, 응극제, 그리고 전구체 또는 원소제까지도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으로 구성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수직 기여라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 2025년도 전까지는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바로 우리가 보시면 그러면 대표님이 얘기하셨던 양극제에 대한 투자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장으로 따지면 약 23개 정도에 대한 규모의 양극제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서 생산해내는 양극제는 전기차 몇 대분에 해당하는 양극제입니까? 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약 100만 대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는 양극제에 대한 양이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현재 한 해 생산되는 전기차가 약 3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그룹과 포스코그룹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보다는 미국 그리고 국내보다는 미국 쪽에 대해서 상당한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방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면서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좀 더 살을 걸겠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 따른 이유는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배터리 시장에 대한 점유율 차이를 보셨다시피 현재 전 세계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생산량의 절반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판매량에 대한 절반도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가 한 해 생산되는 양이 600만 대인데 그중에서 300만 대가 바로 중국에서 제조 및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차에 대한 소비도 절반이 바로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계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시장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대한 절반이 현재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에 대한 점유율을 깨는 것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중국대로 놔두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넓혀질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시장은 현재 그것을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자 거기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에서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은 현재 계약위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봤을 때 이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또는 이 포스코 그룹이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낸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베네핏이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에 대한 재평가가 꾸준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에코프로 그룹은 2017년대 전구체의 33% 니켈의 31% 리튬의 26%를 내재화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업체들도 상당 부분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진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이 좀 더 유리하게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에코프로라든지 또는 포스코 그룹도 여전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보고 미국에 대한 키워드 얘기가 나왔을 때 또는 미국 IRA에 대한 좀 더 이점이 나왔을 때 주가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자 현재 글로벌적인 순위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글로벌 3원계 배터리에 대한 양극체 업체들 TOP10을 비교해 본다면 자 1위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약 전 세계에서 17.5%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고요 자 두 번째가 LG 화학입니다 자 든든한 자회사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공급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14.2%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일본의 니치아라는 기업인데 자 11.2%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3원계 배터리만을 봤을 때 1위 기업이 에코프로 BM 2위가 LG 화학 3위가 니치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회사 이름입니다 유미코라는 기업이 자 9.8%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 그 뒤에 보면 이제 스미토모라는 기업은 한 번 꼭 체크를 한 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스미토모라는 기업은 나중에 로봇 감속기 관련된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스미토모는 전 세계에서 약 8.6%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 삼성 STI가 8.2%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자 포스코 케미칼이 6.9% LNF가 약 6%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양극재 관련된 부분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원계 배터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좀 더 성능 우위가 확실해진다면 이 양극재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국내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아 나갈 것이다 첫 번째 과제는 일단 LFP 배터리를 완벽한 기술적인 부분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극재 시장으로 우리가 3원계 배터리 시장으로 넘어온다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 기업들은 상당한 재평가를 이어갈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참고적으로 우리가 음극재와 분리막 그리고 이제 전해액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일본 회사들이 상당하게 점유율 상위권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BTR이라는 기업이 17%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히타치사가 14% 쯔천이라는 기업이 12% 샨샨 12% 카이진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케미컬이 8%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분리막 업체들을 보시면 SKI 테크놀로지가 26% 자 아사이 카세이가 23% 도레이가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해액을 보시면 자 GTHR이 15% 캠캠이 14% 천사첨단신 소재가 지금 현재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쓰비시 케미칼이 9%를 차지하고 있고 카이슨이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엔캠이 현재 4%로 그래서 한국 업체로는 가장 높은 점유율을 현재 전해액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자체를 봤을 때 현재 은극재라든지 분리막 전해액 그리고 양극재 시장을 다 같이 본다면 그래도 양극재 시장이 우리나라가 주인공이 될 만하다 라는 것이 이런 도표로도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요 배터리 소재에 대한 투자 계획인데 앞서 이제 보셨다시피 전세계에서 그래도 아직 기아기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접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현재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 생산량의 4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해내고 있다 라는 뉴스였습니다 그만큼 미국 내에서에 대한 IRA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대의 현대 기아차그룹 같은 경우에도 2025년도까지 조지아의 자동화 공장을 완공할 것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 2024년도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전기차가 생산되었을 때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국내 2차 전쟁 기업들도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이루어내고 이런 IRA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씩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은 이제 포스코케미칼이 쾌백의 2024년도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전지 밖 쾌백주에 마찬가지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로 미시간에 2012년도에 생산이 진행되고 있고 2025년도까지 추가적인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오하이오주에 2022년도까지 완공을 진행을 했고요 SK온이 켄터키주에 2025년도까지 포드와에 대한 합작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테케미칼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극박 관련해서 켄터키주 2025년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SK온이 이 조지아주 바로 애틀란타 바로 밑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2022년도까지 지금 SK온 배터리 공장을 설립을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양극재 조지아주에 2025년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바로 이 에코프로비엠 조지아주 이거는 이제 별표를 쳐놓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조지아와 알라바마 주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85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몽고메리부터 애틀란타까지 이어져서 올라가는 도로를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가지고 한국 기업들이 120군데 정도가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는 국내 기업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유망한 포드라든지 또는 GM 같은 기업들도 여기 이 도로를 통해서 공장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내노를 하는 유사 브랜드들이죠 자동차 브랜드들 뭐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또는 폭스바겐이라든지 또는 도요타라든지 니산이라든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조지아와 알라바마 그 사이에 85번 고속도로를 끼고 많은 기업들이 분포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우리 양극재 기업을 설립한다 양극재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양극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모겠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SK-1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테네시주에 2025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 LG에너지 솔루션도 2023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네시주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가 양극재 관련해서 텍사주에 2025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자 LG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관련해서 온타리오주에 2024년도까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국 국내 배터리 관련된 부분 자체 소재 공장에 대한 현황을 한번 같이 보시면 양극재 관련해서 충북 청주라든지 또는 경북 포항 쪽에 LG화학과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이 분포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구권에는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LNF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남 광양 쪽에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양극재와 전해질 관련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원재료로 또 포스코 홀딩스가 리튬 공장을 또 즉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상당한 준비를 이뤄내고 있고 특히 미국 쪽에 상당한 공장 설립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앞으로도 미국과에 대한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 특히 양극재 관련 기업들에 대한 변수가 있다면 미국에서에 대한 IRA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 시장이 100이라고 봤을 때 미국에서에 대한 성과가 100 이상이 나타난다면 좀 더 빠르게 주가는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겠지만 100 이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상승세는 좀 더 둔감해지고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함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여전히 2차전지 시장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시간에도 보셨다시피 2017년도 3월달에 2차전지 랠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좀 더 세분화되어서 세부적인 소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직접적인 양극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이 에코프로 비엠, LNF, 포스코 퓨체, 코스모 신소재, LG화학이 있고 원주는 열 처리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에코프로 비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엠이 과거에 상장되고 난 다음부터 쉬지 않고 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다만 현재는 윗고리가 조금 길게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저항 구간이 조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43만원대에 대한 재돌파가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추가적인 이제 지지점 하락을 했을 때에 대한 지지점을 한번 살펴본다면 자 현재 바닷권력이 있는 한 33만원 전후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 하단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신 상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서 봤던 지금 43만원대 46만원선 그 정도에 대한 박스가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에 계단식으로 해서 46만원선이 이제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또 한 번 더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강하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에코프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이루어졌던 지금 95만원선에서는 한번 자리를 잡아줬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만원대나 10만원 또는 이제 뭐 100만원 이렇게 가격이 딱딱딱딱 떨어지는 가격대가 심리적인 저항과 지지선을 뜻하는 라운드 피규 가격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인 즉슨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랄까요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항 구간이 있을 때는 저항 구간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리는 한 번만에 깨지거나 한 번만에 돌파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 세 번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두 번 세 번에 대한 지지가 이루어지는 자리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인 즉슨 앞에서 이루어졌던 100만원 전후에 대한 자리 자체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고점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30만원 전후가 되는데 만약 이 130만원 전후 자리를 돌파를 강하게 했을 때는 또다시 한 번 더 에코프로도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우리 코스모 신소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의 기업들보다 조금 빠져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2017년도부터 꾸준하게 달려왔던 기업이 바로 이 포스코 코스모 신소재였습니다 자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월봉상에서 이제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했던 것이 이제 16만원 선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 16만원 선 자체가 하나의 기술적 반등이 이룰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고 자 그러면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자 그럼 앞에서 이제 여러 번에 대한 지지를 받아왔던 자리가 지금 현재 16만원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지지 이후에 한 번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 지금 고가곤역에서 돌파가 안 나오면서 빠졌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16만원과 22만원에 대한 작은 박수권 형태를 띄고 있는 이 코스모 신소재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에 만약 16만원대가 깨진다면 그 밑에 자리는 다시 한 번 더 13만원 전후에 대한 촘촘한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간이 나와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처리 장비라고 볼 수 있는 원준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준 같은 경우에는 여타의 양극제를 직접적인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보다는 주가 추위가 상당히 더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장비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도주가 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2차전자 안에서도 주도주는 바로 양극제 관련된 기업이다 양극제 관련된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정장비 관련된 기업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이 주도주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공정장비 쪽의 종목을 사시는 것보다는 주도주를 한 번 더 보시는 전략 양극제를 한 번 더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준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 번 같이 보신다면 우선 앞에서 한 번 급락 양상이 나타났던 구간이 보입니다 급락을 통해 가지고 주가를 한 번 크게 빠졌던 움직임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그 자리 자체가 이제 저항이 되게 되는데 그 가격대가 약 2만 3천원 밴드에서 한 2만 5천원 밴드가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돌파가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닥에 있는 2만 3천원 자리는 상당한 지지직본력을 보일 수 있는 자리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 2만 5천원 2만 6천원 자리는 변동성이 조금 생길 수 있는 자리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한 2만 3천원 밴드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당한 지지 구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자리 구간에서는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에 대한 대응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포스코 퓨처임하고 포스케미칼도 한 번 같이 보신다면 자 포스코 퓨처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자 가장 고점에서 거리량이 조금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거리량들이 일부 부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한 56만원 선이 하나의 박스권 상단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뭔가에 대한 큰 이벤트가 있어줘야지 돌파가 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하방도 그만큼 단단한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앞서 봤던 43만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가 단단한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는 이 두 자리에 대한 지지와 자항이 강하기 때문에 행보하는 모습들을 좀 더 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일부 하락을 하더라도 일부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우리가 이제 자원빈공국이다 보니까 이런 자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또 중국과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갈등 양상이 좀 더 심해진다면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재평가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리튬에 대한 부분이 양극재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리튬을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몇 가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칠레를 많이 얘기를 하고 호주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리튬을 생산한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여타의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자원을 수집하는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리튬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현재 자원을 구교화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 거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리튬 여모는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자원에 대한 그런 큰 신경을 쓰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고 포스코 홀딩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토지권까지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리튬 여모 호수에 대한 부분 자체는 자원이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좀 더 그러했다는 희소가치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4월달부터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기업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였고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에 대한 상승 랠리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앞서 봤던 포스코 퓨처형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폭이 조금씩 꺾이는 모습들인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봉으로 본다면 현재 66만원대가 대단한 저항 구간으로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서 한번 꺾어서 지지를 받았지만 거래량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지 노선보다는 그 하단에 있는 앞서 봤던 한 53만원 전후에 대한 자리가 더욱더 강한 지지점에 대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만에 하나 53만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추이 자체는 우리가 여전히 우상행 패턴을 나타내는 20선을 지금 물고 가는 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3일선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는 급등주 차트를 현재 이 포스콜딩순으로 보인다고 보는데요 자 그것을 가정하고 본다면 이런 자원에 대한 개발 과정들이 좀 더 부각될 양상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좀 더 긴 시간을 본다면 주가는 충분히 또 다시 한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말씀을 들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극적 관련 기업들을 몇 가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LG화학은 워낙 저가에 있는 자리다 보니까 지금은 충분히 우리가 관심있게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른 여타의 양극적 기업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LG화학은 국내에서 최초로 전 세계 최초로 3원계 배터리를 만들어냈던 기업이 바로 이 LG화학입니다 그만큼 이 3원계 배터리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LG화학에 대한 재평가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105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물적 분할이 이루어지면서 주가는 빠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충분히 저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켈도 중요한 소재에 대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고려엔이나 또는 케이지 케미칼 그리고 STX가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이고 망가는 태경 케미칼이라는 기업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발트로는 코스모화학과 코스모화학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알루미늄은 조일알미늄이나 남선알미늄 삼알미늄 알루 같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재 관련된 부분과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을 보셨습니다 자 소재 관련된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2차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 양극재 자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도주의 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시장은 주도주를 사랑합니다 자 우리도 이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수익률 극대화를 만들어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고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운의 스페셜 이상로 파트너와의 세 번째 시간 오늘은 2차전지 중 양극재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양극재 종류별 특성부터 섹터 내 기대주까지 알아봤습니다 늘 꿈꿔왔던 빨간 차트를 현실로 만드는 그날까지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참여 바랍니다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02-3490-5091로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와운의 이상로 파트너의 눌림목 검색식을 드립니다 이상로 파트너의 2차전지주로 계좌 충전과 함께 빨간 주식으로 성공에 가까워져 보세요 와운의 스페셜이 여러분의 투자에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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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입니다